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의 아들 유튜브 스타 광인만집 1분컷의 CP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튀김과 해물파전을 맛볼 수 있는 곳 광양읍 5일장 내에 위치한 뽕구 전집입니다. 해물파전과 튀김을 주문했더니 양파장아찌, 간장, 고시레기가 깔립니다. 오징어튀김 3개 2천원, 깻잎튀김 1천원, 매운 고추튀김 500원, 안매운 고추튀김 1천원, 노릇노릇 잘 튀겨진 바삭바삭튀김 이주어 좋습니다. 소깃과 천 깻잎튀김과 고추튀김도 훌륭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해물파전, 해물파전 8천원, 시골시장 인심이 듬뿍 느껴질 정도로 오징어, 새우 등의 해물과 부추, 당근, 채소들이 정말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삭하게 붙여진 해물파전 크기 보십시오.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바삭바삭 잘 익은 전에 가장자리의 영롱한 자태가 군침을 돌게 합니다. 양파장아찌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고시레기가 함께 싸먹어도 정말 맛있네요. 식당에 깔리는 밑반찬들이 괜히 깔리는게 아니었습니다. 고시레기의 식감과 전의 부드러운 식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맛있는 튀김과 해물파전을 맛볼 수 있는 곳, 전남광양역 5일장, 봉구전집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